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수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네이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 아이템 소싱 하실 때 국가별로 소싱을 하시죠.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소싱하는 건 괜찮은데 중국 쪽에서 소싱할 때 아무래도 증가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재권에 대한 문제가 항상 걸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품을 팔면 안되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이 타오바오의 운동용품 관련된 카테고리로 상품을 프로그램으로 통해서 올릴 때 증가품에 대한 소명 요청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점점점 네이버 같은 경우는 고객들에게 어떤 가품을 팔지 않기 위해서 그 모니터링이 까다롭게 되고 있고 거기다 페널티 조항도 점점점 세어지고 있는 것도 고객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냥 증가품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프로그램으로 올릴 때 소명 요청이 올 때 그 소명을 잘 못하면 계정이 정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늘 늘 본인의 상품들을 하실 때 중국 쪽 상품들은 최대한 브랜드를 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잘 하고 올려라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요즘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럴 줄 알고 이제 중국 쪽 소싱 할 때 상품을 먼저 등록을 할 때 판매 중으로 하지 않고 판매 중지로 걸어놓은 상태에서 올리고 올린 다음에 쭉쭉쭉 보면서 브랜드가 있는 것들은 눈으로 확인해서 삭제를 하고 올려야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또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 회원분 중에 저희가 판매 중지로 올렸는데 노출이 되지 않았는데 증가품 소명하라고 연락이 왔고 거기에 따라서 바로 계정을 정지를 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분들이라고 하면 그냥 어떻게 하면서 그냥 정지되면 그냥 속상해하고 말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판매 그런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상품을 판매 중지로 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는 찰나에 그게 증가품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소명 요청이 온 것도 이상한데 판매 정지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회원분들이 좀 어려움을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따로 네이버 고객사한테 따지듯이 물어봤죠. 우리는 모니터링을 잘하기 위해서 판매 중지를 걸어놓고 모니터링을 했고 거기에 문제 있는 상품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삭제를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결론이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아십니까? 시스템의 누락으로 그게 모니터링 대상에 걸렸고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했다. 그래서 바로 복구를 해주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이버가 사람이든 시스템이든 과부하가 걸린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러분 그냥 네이버한테 뭔가 페널티를 먹었을 때 절대 인정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했든지 먼저 체크를 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판매 중지를 걸어놓고 올린 상태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찰나에 네이버가 핑계는 판매 중지를 걸어도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소명 요청이 왔다 이렇게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누락됐다는 표현을 쓰면서 네이버가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들도 사람이 하는 거고 시스템이 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지금 상품 네이버 쪽에 노출하면서 여러 가지 네이버 내부의 개발자들이 바뀌는지 뭔가 계속 삐벅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 중국 상품 할 때 지재권에 대한 또는 정가품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하면 올릴 때 처음부터 바로 상품 판매 중으로 올리지 마시고 판매 중지로 걸어서 올린 다음에 왜냐하면 수집을 할 때는 페이지별로 수집하다 보니까 대량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건지 확인이 안 될 수 있으니 판매 중지로 하시고 내부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고 하나하나 해서 브랜드가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브랜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노출시키는 게 어떤 네이버 페널티를 덜 먹는 거 징가품에 대한 페널티를 덜 먹는 방법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중국에서 소싱할 때는 브랜드를 절대 하지 마셔라. 미국과 유럽 쪽 브랜드는 구매대행도 가능하다. 이 점을 아시고 점점점 대량 등록이 어려울 거라고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원래대로 원래 유통대로 아이템을 제대로 소싱하고 상세 페이지 정교하게 만들고 하는 원래 유통의 방법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어려워지는 이 상황에 괜히 잘못해서 페널티 먹고 폐점 정지 되지 마시고 제대로 판매 중지로 걸어놓고 하시고 또 그런 내용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네이버에 어필을 하셔서 여러분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여러분께 오늘 인사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의 요점은 네이버도 실수할 수 있다. 그리고 상품 등록할 때 판매 중지로 하시고 한번 1차 모니터링 하시고 올리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지속가능한 수익모델 만들기 프로젝트 때문에 대외적인 활동과 설명기 때문에 막 목이 쉬고 바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새로운 또 사업모델을 궁금하시면 지속가능한 수익모델도 관심 가져주시고 카페도 자주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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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